이런 개인기 같은 게 그래서 엄마랑 뭐 애들하고 제시, 제아랑도 했다고 그러고 에고 대박사장! 반갑습니다! 반가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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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사장! 반가워요! 반가워요? 엄마의 제보에 따르면 누나들 모두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. 심지어는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하고도 했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안 하는 걸까요? 그래서 대박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. 나이와 이름을 말해주세요. 응 인사한거야? 대박이 어디있지? 응 거기있네 아빠한테 장난친거야? 응 다음번에 아빠한테 해줄거야? 응 사랑사장! 사랑사장! 반갑구만! 반가워요! 아이 귀여워! 예시사장! 귀여워! 아이 귀여워! 대박사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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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구! 빠이구! 수고하셨다! 대박사장! 과연 대박사장은 동국아빠의 인사를 받아줄까요? 반가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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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했네!